현대위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해 현대위아 동반성장몰을 오픈했습니다. 현대위아는 지난 23일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과 함께 사내 온라인망의 중소기업 물품으로 구성한 동반성장몰을 개설했습니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약 4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현대위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동반성장몰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협력업체의 임직원들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제품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로 동반성장몰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대위아는 올해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내외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